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딱트캠입니다 오늘 2월 14일 자 아침 시영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장 시작했구요 자 우선 자료 나올 때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 전일시장 다우존스 플러스 0.16% 상승 그리고 나스닥 0.45%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데요 자 미국시장 일단 여기 60일과 120일 사이에서 횡보 그러니까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 높다 자 전일 말씀드렸다시피 60일을 강하게 돌파해야만 다시 상승으로의 모멘텀 확실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독일 그 다음에 영국 이런 시장들 많이 안좋습니다 자 그런 해외시장들 여파로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반등시도 나오다 밀리고 반등시도 나오다 밀리는데요 현재 코스피 아 코스피 아직 안잡히네요 자 소폭 매수로 시작했습니다 외국계 50억 매수 기간 47억 매수 자 코스닥 외국계 20억 매수입니다 자 장 초반 물론 아직까지 몇분 안됐기 때문에 자 선물은 마이너스 760계약 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전일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외국계에서 소폭 3000억이면 소폭은 아니죠 3300억 매수가 들어온 것이 좋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여기 저항대 자 얼맙니까 2420라인을 강하게 돌파해내야 자 여기 121인권인 2450대까지 돌파 가능해 보이구요 자 현재 플러스 0.75% 상승입니다 코스닥도 플러스 0.97% 상승 자 코스닥은 여기 오일선 올라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해 보시면 거래소는 오일선을 올라탔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닥은 거래소와 다르게 오일선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봉을 강하게 돌파해내야 됩니다 854를 강하게 돌파해내야만 반등시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구정휴가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포지션 없는 분이라면 단타를 제외하고는 오늘 접근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그냥 단타를 끝내려고 했는데 물려버려서 만약에 에이 모르겠다 그냥 뭐 들고 가지 별일 있겠니 이렇게 생각하고 들고 갔다가 만약에 미국시장이나 해외시장에서 이틀 동안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휴장인데 변동성이 발생되버리면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 오늘은 그냥 관망하십시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물량들은 추세 이탈하는지 여부 잘 살펴보시고 대응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컨텐고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컨텐고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빼고 데이션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설명 잠깐 해드려보면요 여기 선물 사물물이 있구요 빼기 고스피 200 해서 베이시스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빼기하면 마이너스죠 그죠 305.20이고 305.33이니까 마이너스 0.13포인트 빼고 데이션인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자꾸 나온다 그랬거든요 자 이해되시죠 빼고 데이션 뭐 말하는지 선물 빼기 고스피 200 지수 자 이런거 체크 안하셨던 분이라면 닥터K 하나씩 알려드리니까 자 체크하십시오 앞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런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빼고 데이션 들이 왔다갔다 하다가 여기 보시면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섰구요 그 이후에 다시 컨텐고로 아마 전환됐을 겁니다 그게 어 자 이거는 계속 빼고 데이션인 상황이고 제가 몇개를 캡쳐해서 좀 헷갈리네 아 여기 있네 그죠 다시 컨텐고 전환 자 요게에서 요게 빼니까 마이너스였는데 아까 빼고 데이션이었는데 플러스 인 상황을 컨텐고라 그러거든요 플러스 2.3% 다시 컨텐고로 전환됐습니다 아마 장막판에 그래서 어 컨텐고 전환하고 어저께 종가 무료배 보면 어 플러스 1포인트 정도 베이시스 확대 시키는 거 확인했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들이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는지 매도가 나오는지를 결정하게 되니까 자 어저께 장막판에 어 베이시스 어 그러니까 빼고 데이션에서 컨텐고로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자 약간 빼고 데이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프로그램 매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자 프로그램 매매 주의 자 베이시스가 맞죠 제가 빼고 데이션 약간 진행되고 있다 했죠 자 빼고 데이션 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인걸 빼고 데이션이랍니다 플러스인 것은 컨텐고 자 어땠습니까 콘텐코가 나오니까 증감해서 플러스가 나오고 있죠 자 오늘은 어 이전보다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초장부터 어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던 거에 비해서는 오늘은 프로그램도 조금 받쳐주면 상승을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매매 추이 이런 것도 하나 보셔야 됩니다 자 차트 보시면 마이너스건 전환했다 자 플러스로 다시 전환하고 있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비차익 차익 저번에 배우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자 기억 안 나시면 주식 기초 강의에 가시면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부분 있으니까 돌려보시고요 닥터 K가 하는 이야기들은 아 다 주식 기초 강의에 가시면 목차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 매매 뭐 자꾸 이야기 하던데 그게 뭔가 궁금하시면 자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순매수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가 있다는데 차익거래는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거래 거기에서 조그만 차익이라도 생기면 먹는 그런 차익거래고요 비차익거래는 자 현선물 연동되지 않고 현물만 가지고 매매하는 프로그램 매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 기간 아 외국인 기간 코스피에서는 117억 11억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자 선물도 마이너스 전환 자 중요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2422 라인 돌파 강하게 하는지가 코스피는 상승 여부 달려있다 자 코스닥은 오일선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그 전제조건은 프로그램 매수도 좀 들어와야 되겠고 코스피 코스닥에서 기간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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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будто 저는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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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